머리 헤어스타일로 변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변화시켜 드릴게요 한 달 전에 하셨어요? 한 달에 좀 더 지났어요 더 지났어요 눈이 많이 상해졌어요 답답하시면 0라는 점에 칠해 물어보고요 한 달 안에 풀 수 있는 거 같아요 선을 수리하시면 됩니다 안을 수리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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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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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에 집안에 집안에 집안을 먹어서, 미끄러우면 소고기, 설탕과 허니콩을 먹으러 왔어요. 다음으로, 오픈한 식사에 집안에 집안을 먹었습니다. 이곳은 식사에 집안에 집안에 집안을 먹었습니다. 오늘 드시죠? 옆에서 좀 길게 뺐거든요 네 오늘 드시죠? 모임이 다 온다고 해서 동네가 어디 있어요? 아 저희 친구들이 저는 이제 여기 잠시에 있고요 우리 병원에 간호사 출신 데라서 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